랩을 이기시잖아요. 랩을 이기시잖아요. 거기서 랩하면서 연결되는 느낌을 한 번. 어차피 저희가 공연하는 느낌이 들면은 연하 씨하고 연하 씨 랩할 때 간단한 동작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하 씨가 일을 할 때 고개만 끄덕인 게 아니라 보니까 한쪽 다리 써서 연하 씨가 안 돼. 하루를 거기서 좀 다리를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좀 다리를 들어가지고 하나 둘 둘 둘 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팔을 놓고 내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치고 안 하세요?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. 치고 안 하세요. 편안해져요. 다시 한 번 해볼까? 우리 하나를 피워질 수 있게 우리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이 견딜 수 있어 우려 꿈에 걸쳐내고 우리 저와 지금 일어난 우리 하나를 피워질 수 있게 우리 하나를 피워질 수 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우리 하나를 피워질 수 있게 우리 하나를 피워질 수 있게